와 한 개는 너무 길고 한 개는 너무 짧다 와 잘못했다 저거 포절 깨느라 시간을 못 봤네 어 바로 도망가자 아 따발총이야 쟤네들 아 뭐야 뒤에도 있어 1탄 투쳐 발사 오 야자 뭐야 내일 다 살아냈대? 아니 인데? 음 어떻게 가야지 요있다 얘 재생 아주 뭐야 왜 달았어 피 아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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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엔더 진드기도 있다 아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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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엔더 진드기도 있다 망했다 망했다 아 엔더 진드기도 또 있다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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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어? 에잇 에잇 예헤이 왼쪽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보물상자 뭐야 없는데? 아이 뭐 미루처럼 이렇게 어렵게 해놨 어 어 어 어 먹을 것 이렇게 나있어 와 여기 왜 이렇게 넓지? 그리고 클리어하는데 몇 번 걸리네 어 어 어 됐다 어 따가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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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문을 열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어 아 일단 빨리 깨야돼 깼는데? 어 음 문이 왜 닫혀있을까 요렇쩐 아 오케오케오케 나 깼어요? 일단은 애들 물러와야겠다 야와 야와 일로와 이렇게 돼있고 어 오케오케 자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야 뭐야 음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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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다 끄냐나 어 엔더메이드다 엔더메이드 빨리 잡을까? 거기 빨리 잡고 다 먹고 다 깨고 다시 가고 아 뜨 어 죽을 뻔했네 어어어 아 바다 아 아니야 먹어야 돼 들어와 아 뭐야 먹었네? 어? 내가 언제 저거 먹었지? 일단 너는 들어간 갑없이 아 뜨거워 아 뭐야 잘못 내렸네 아 아프다 어 이렇게 다가워 어 오케이 피 회복 완료? 가봅시다 넘어가자 그냥 아우 이제 지쳤다 그냥 그냥 넘어가자 어 뭐야 아 그기로 가는게 아니야 어? 뭐지? 아 뭐야 어디로 가는거지? 아 들어가는거 맞잖아 생각해보니까 어 뭐야 이거 어 뭐야? 어 이상한데? 어? 나 아까 여기 왔는데? 어?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몰라 여기 해보자 어 이게 다야?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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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좀 애가긴 한데 일단 애들 없애고 가보자 아 됐다. 아 막혔던 거 해결됐다. 공략이 한국에서는 인당? 아 지금 찾아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빨리 깨고 있어요. 이때가 지금 8월 8일 일요일? 그쯤에 찍어가지고 공략이 있는지는 모르겠어. 엔더의 눈 찾는 법 이런 거라는 있는데 내가 잘 조사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엔더 깨는 법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빨리 깨야겠어. 그래야 밥도 먹고. 어우 씨. 어. 이게 너무 길어. 저쪽이다 저쪽이다 요쪽. 아 또 올라간다. 아 또 올라간다. 아 또 올라간다. 어휴 씨. 오케이. 열매도 없고. 아오 뭐야 뭐야. 아프네. 아 뭐야. 아 또 필요해 그거? 아 아까 그게 또 필요하다고? 아 뭐야. 안 된다는데? 아우 씨. 빨리 없애자. 야 다시 와봐. 이게 왜 안돼. 옆에. 옆에 또 들어있어. 빨리 와. 됐다. 덤빵 필승. 아 뭐지 저거? 아 공격해. 몰라. 몰라 몰라. 공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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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. 아 뭐야. 다시 맑아주라고 맑아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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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해하지 말라고 좀 밝아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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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지마 밝아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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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옹 밝아져오오옹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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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갔 도망 이기 어 어 어 뭐야 얘가 왜 올라가 야 어 어 어 잘 왔다 야 빨리 와 여기로 더 먹고 있어 자자이 올려놔 오케이 온다 온다 오케이 고고 이호우 아 언제 탈출하실까 여기보다 운동 가져야 돼 일단 잠깐만요